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리불고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닉네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올 한해 참 주목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한화솔루션입니다 태양광의 대표 종목이죠 매수하신 가격을 먼저 좀 볼까요? 4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주가 5만원 근처죠 4만 9천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들어왔네요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주춤하는 모습과 별도로 주가 흐름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현재 5만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한화솔루션 태양광 정목들이 대체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한화솔루션 지금부터 수익을 더 줄 수 있을까가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될지 좀 짧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을 한번 지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최태교 전문가님 한화솔루션입니다 4만 5천원에 배수를 하셔서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챙기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수익을 더 챙겨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번 제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일단 태양광 풍력 그들 부분은 언제든지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은 맞아요 차트 놓고 보면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위아래 십자형 만들면 마이너스 3% 만들었다가 거의 약과 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의 저가 즉 얼마냐면 4만 8천 50원 4만 8천 원 깨게 되면 일단 절반 차익하자고요 왜? 한번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4만 5천 원까지 그러면 4만 5천 원 이 저점까지 깨게 되면 일단 다 팔자 그리고 좀 보자 그래서 일단은 2절 자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얘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 보여줬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됐는데 이 거래된 거 보면 4만 9천 2백 원 4백 원 여기에서 오늘 거래가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래 없이 되고 여기서 무작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9천 2백 원 차트 놓고 보면 한 4만 9천 2백 원이 이 20일 이평선이 4만 8천 6백 원이죠 이 20일 여기까지 어느 정도 눌림 우리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기서 잘 지지해주고 오늘의 고점 치우가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져요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신고가 나올 수 있니? 일단 우리 큰형님들이 안 나갔다라는 건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기 고점 5만 3천 원 여기서 절반 팔고 그다음에 5만 5천 9백 원 신고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보대 이 5만 5천 9백 원을 올라갔다가 깨면 그 자리가 무조건 2절 자리가 됩니다 항상 이 신고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서 얘가 추가적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내가 비중 줄이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어머 매도 자리를 놓쳤어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2절하고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혹 2절 자리가 나오면 그렇게 2절 또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대표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진단을 도와드렸죠 일단 지금 수익권이신데 2절 자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손실 보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충분히 또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면서 하나솔루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고기님께서 신청해 주신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진R